경자영자 이자칭자야 집안에서 못들어느냐 숭자 복자 이자 명자야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 집에서 하루종일 쿠킹 일하고 시부모 신경쓰고 남편도 신경쓰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둬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에 짠짜라짠짠짠 헤이 짠짜라짠짠짠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노래 부르고 헤이 좀 여쭤보자 브라보 아줌마 경자영자 비자충자야 지방에서 못들어느냐 순자 복자 이자 명자야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 집에서 하루종일 꾸준히 일하고 식구모 신경쓰고 남편도 신경쓰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인생이 뭐 있나 즐기며 살아야지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쏘네 짠짜러짠짠짠 힘든 세상 괴로운 세상 답답하게 살지만 말고 노래 부르고 참다쳐보자 부라고 아줌마 노래 부르고 참다쳐보자 부라고 아줌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